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래통합당은 부정선거에 침묵을 계속하는 것일까? 초창기의 침묵은 그래도 이해할 만하지만 이만큼 많은 그런 증거물들이 축적되었습니다.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무엇이 걸리기 때문에 초반전부터 황교안 전 대표는 증거보전 신청에 나선 후보들에게 전화를 해서 행동에 나서지 말도록 그렇게 권유한 것일까? 우리는 어떤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그 행위의 이면에 실린 동기와 원인을 살펴보게 됩니다.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부임한 시점은 2019년 1월 25일입니다. 그리고 당시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제는 2월 27일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총 37만 8천여 명의 투표 방식 가운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투표 그리고 온라인 터치스크린 방식도 모두 다 사용되었습니다. 이들 방법은 대표적인 전자개표기로서 오늘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1대 총선에서 사용된 투표 분류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전자개표기에 해당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당선자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투표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하지만 개표는 또 다른 사람의 의중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2019년 2월 27일 날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이 시중에 파다합니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인 일반인들이 아니고 선거를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당시에 선거 과정에서 모체 덕을 본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한 독자는 이메일을 통해서 미통당의 침묵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한 그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당대표 선거의 1등 황교안 2등 오세훈 3등 김진태 등 모든 사람들이 이번 선거 부정에 대해서 침묵 또는 불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선거 이후에 총선 후보들에게 전화까지 해서 선거 소송 내지 당선 소송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니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메일에 담긴 내용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맡기는 문제를 갖고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에 그 초기부터 의욕을 파헤치기 위해서 명렬하게 활동해온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는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것이 2019년 2월 17일입니다.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10일 전에 난 기사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지난 70년 동안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당대표 선출이라는 것이 보수청의 공통된 견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 과정을 모두 맡기기로 했다. 더군다나 선거 과정에서 당원들이 투표할 때는 참관인을 참여시킨다고 하면서도 개표할 때는 참관인을 배제한다는 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자체를 위탁했다고 해서 상당수의 당원들의 불만을 사게 됐다.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관리해야 될 자유한국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고 한국당의 당원들에게 큰 실망감과 함께 비판의 대상으로 불이 붙을 것은 명확하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무위원직에 임명된 사람은 전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특보를 지낸 조회주이다. 따라 청문회 과정도 없이 임명을 강행해서 나경은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국회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에 단식 릴레이 투쟁까지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기사를 지금 소개해드린 것이 2019년 2월 17일 날 조충열 기자가 안동데일리에 게재한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시중의 파단 당대표 선출과 관련된 불공정 가능성은 선거관리 업무에 단연간 종사해 온 사람들로부터는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의견입니다.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는 한 관계자의 불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난 5월 9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의 무효소송을 낸 조대용 원고는 이렇게 주장한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한 선거관리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당 당대표 선출을 맡기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조작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아주 과격한 주장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과격한 주장이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주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당 대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서 뽑는 것은 그리고 또 개표 참관인을 배제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설명도 조대용 원고가 다하게 됩니다. 아무튼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또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은 김진태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설명도 대합니다. 이 기사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가 4.15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야당이 미적거리거나 무관심하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추적하는 데는 상당한 그런 근거나 단서를 제공하는 데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선거 방식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또 현장 투표는 당원 명부에 등재된 본인 주소지의 구시군 투표소에 행하지만 또 국민 참여 경성도도 30%나 차지했고 또 현장 투표인 킨텍스에서는 온라인 터치스크린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전자개표기와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많은 그런 의혹들이 당시에도 충분히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마음만 먹으면 전자개표기 방식 그건 모바일 투표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한 터치스크린 방식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개표는 누구를 뽑아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결코 무리한 그런 해석이 아닐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일관된 침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착잡합니다. 이번에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않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벌어지게 될 사건은 법사위 차지하기라는 그런 몰상식과 몰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는 그런 첫걸음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래 며칠 동안 여당과 야당 사이에 벌어지게 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직 특히 법사위 위원장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갈등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그야말로 한편으로 아주 쏠린 독재의 길로 달려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어떠했든지 간에 미래통합당이 현재의 부정선거 문제를 좀 더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